자 마지막으로 구멍 피처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17만큼 떨어져 있고 중앙 정렬이 되어있죠 세로 방향에 대해서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윗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선을 이렇게 적당하게 그어준 다음 그 다음에 일치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선의 중간점을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명령으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17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양 끝쪽의 점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 중심선 명령을 클릭하면 이렇게 양 끝의 선이 선 끝의 점이 중심점이 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본문에서는 처음 언급하는 것일텐데 스케치 상태에서 선 끝의 점이나 일반 점을 클릭한 다음에 형식 탭에서 중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으로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눌러서 이렇게 중심점 타입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3d 모형 탭에 가서 구멍 명령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을 카운터버 타입으로 바꾸고 구멍 유형을 틈새 구멍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을 ISO를 하고 그 다음에 조임수의 유형을 소켓 헤드캡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를 M3이 아니라 M16으로 바꿔줍니다 자 전체관동 상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구멍 명령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지구블록 부품 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